이제 됐어 됐어 알았어 쏘리 쏘리 들어가요 아 예렌다 반갑다 모세블리 아니야 하하하 의자.. 또 앉으시고 매일 밤에 달콤한 아니 오세블리씨 안녕하세요 오세블리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한 2시간 전에 섭외했나? 네 2시간 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포가 되니까 내가 스포 했어 유튜브 제가요? 내가 스포 해가지고 아까 뭐 만지다가 그래가지고 공지를 애들이 다 한 거야 아아 오늘 방송하려고 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단 좀 약간 이거 뭘 해야 되지? 원래 탑을 하면 안 되는데 미드잖아 그쵸? 네 그쵸 내가 탑 할 줄 아는 거 있냐 물어봤어 원래 엄대 어미였는데 나보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니 아니 탑은 비슷할텐데? 어 탑은 비슷하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캐리 하나 배우면 되니까 그렇죠 미드 가서 좀 연습 많이 했잖아 내가 많이 좀 이겼다가 미드 때 이겼나? 미드는 다 저한테 뒤졌어요 그리고 천 개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세요? 왜 먹튀하세요? 라인 존 해놓고 주기 싫었어 아하 참 아니 천 개빵이라고 하고 미드 바꿔서 다시 했거든요 왜 먹튀었어요? 아 인정이 안 돼서 다시 뜰래요 지금? 아 이거 뭐 컴퓨터 2배에요? 맞지 맞지 아 주기 줘야지 네 지실 텐데 아 그럼 묻도 할래요? 묻도 괜찮죠 미드? 핫라인에서는 여자 감스트 잘생긴 감스트 라인 전후로 잘생긴 감스트 잘생긴 감스트 잘생긴 게 어디에요? 아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블리고요 롤비제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근데 어 뭐야 CK때 뭐 좀 약간 방송 한지 얼마나 됐어? 저요? 저 한 2년 반 됐어요 2년 반? 아 그럼 CK때 이렇게 좀 알려진 거예요? 어 멸망전 멸망전? 네네 그러니까 나도 그 무드껍 때문에 겜비들이랑 좀 알게 됐어 네 왜 와사바리라고 그래요? 몰라요? 그냥 지금 지금 아 별명? 지금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방송하면서 별명 별명 오세블리 일단은 저도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여기 아 근데 사진은 다 이렇지 않아요? 아 당황했어요 아 뭐 이.. 아니 근데 캠.. 아니 일단 내가 아 남순이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진은 다 그래 모든 여자들 다른 여캠님들 다 비교해봐요 에이 에이 누가 사진이랑 똑같아요 다 다르지 에이 아니 나도 이거 봤지 내가 아 근데 캠프 이거 봤지 이거 봤지 이거 봤지 당황하셨어요 지금? 아니 아니 그리고 자꾸 슈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난 슈퍼 안 했는데 아 내가 했나 나는 방송 시간밖에 안 올렸는데 저 땀만 좀 했어요 아 내가 또 실수했나 해가지고 아 저게 나왔다고? 네? 왜? 아 무슨 소리예요? 신문이 났죠 아니 이게 난데요? 아 무슨 저거 눈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 건데 저게 나왔다고? 네 흠 흠 흠 흠 빠왔는데 아 그래요? 많이 별로 그런가 보네? 실물이? 아 농담이에요 다 실물이 났다고 하던데 이건 그렇고 아무튼 캠이 근데 나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실물 느낌 어때요? 캠이 낫네요 아 그렇죠 아 근데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어 생각구나 아 되게 어 똑같습니다 되게 캠이 나시네 많이 캠이 나시네 일단은 아 네네네 오세블리 씨에 대해서 일단 93년생이고 B형 네 말 편하게 할게 어 네네 말 놔도 돼 아 그럴까? 응 자 일단 93년생이고 그럼 나보다 4살 어리네 이분이 그 갈리오 못해서 라데시아인데 개갈곰 처먹고 집잔 맞나요? 어 저 아니에요 그거 그거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혈액이 똑같아 비용 남자? 어 남자비용은 남자 비용 좋죠 비용 어떻게 생각해? 되게 화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욱하는 것만 빼면 욱해요? 욱하게 만들면 욱해 근데 욱하진 않아 욱해? 좀 성격이? 여자비용은 안그래 남자비용 아 그건 좋아 또 열받게 안해 여자비용 남자비용이 어딨어? 그게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여가지고 남자비용 진짜 달라요 뭐 어디서? 아니 있다니까 과학적으로 다 기분이 라데시아한테 욕먹고 즉단 집집을 이뤄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강제시켜줘서 맞습니다 아니 진짜로? 응 아니 확실히 아니 나 쟤 몰라서 그래 맞으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유사과학 아니야? 아 모르죠 유사과학은 유사과학이 있지 그 싸이월드 그런 데 있던데 심리 테스트 이런데 심리 테스트에 남자 비용 성격 여자 비용 성격 거기서 나온 통계를 지금 과학 쪽이랑 표현을 한 거다 아니 그것도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 뭐 근데 뭐 성격 좋겠지 비용이 뭐 어디서 봤어 한번 쳐보게 아니 아니 약간 남자 비용 성격 막 이런 거 치면 나오는데 아 진짜? 아니 아님 말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너는 유사과학을 믿는 편이야? 아 완전 믿지 혈액형별 성격 있으면 전세계 사람 성격 4가지 뿐이다 심리 테스트 완전 맹신 그러면은 이게 약간 날조 이런 걸 잘 믿겠네 이게 어디가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글로써 팩트로 생각을 하고 꼭 그 사람은 판단할 수도 있겠네 어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귀가 얇아가지고 약간 나랑 성향이 틀리니까 그냥 다르다고 좀 틀리는 약간 이렇게? 약간 선동 좀 다르기 어 다르다 약간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귀가 좀 얇아가지고 사람도 잘 믿는 편 낚시 이런 거 좀 다르다 사기 좀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졌어 많이 삶의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아 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같아 뭐 뭐 때문에? 막 그거 뭐야 사연? 아니 뭐 사연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기저기 데워보고 이래야 겁나 잘 속음 조심요 어 그러니까 속아서 뭐 이렇게 좀 사기도 당해보고 이러면 당했던 적 있어? 아 당한 적 있지 뭐? 얘기해줘 아 막 내가 막 목돈이 없어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뭐 응 대학로 앞에서 이거 뭐 이런 거 쓰는 거 해가지고 돈도 많이 털려받고 그 뭐 뭐 뭐 써? 아까 뭐 아 막 짜데 막 하루에 한 달에 뭐 몇 개의 공짜래 영화 근데 막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싸고 이래가지고 등록하라 그래서 했는데 사이트 없어져 있고 막 이런 이런 간단한? 아 그니까 옛날에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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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설문지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다 드려요 어 아 이렇게 하면 영화 보시죠 옛날에 한 달에 보시잖아요 이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 냈는데 일시불로 다 아 아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 막 이런 거 한 번 결해해 봤는데 한 번 사기 당해서 끝났어 어떻게 해? 그때 점수 타던데? 얼마? 그때 15만원인가 어렸을 때 열어서 20대 20대 지금도 20대지만 20살 돼 아니 충격이 그게 내 친구 그런 사람 있어 삼겹살이 먹기 걸렸어 어릴 때 근데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그래서 삼겹살 못 먹어 아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아 한 번에 이 일로 PTSD가 온 거지? 그.. 그치 그치 너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난 일단은 너무 두 건이 좋으면 의심부터 해보긴 하는데 지금도 살짝 팔랑거리지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안 하고 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핸드폰 같은 거 살 때도 물 좀.. 물 줘야 되겠구나 손님 맞네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사기를 치고 살잖아 방송하면서 너가 사기꾼이 됐네 아니 너 그러면 너 팬들하고 영훈이 갈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팬들하고 아프리카 팬들하고 네 팬 오세블리 팬하고 영훈이 갈 거야? 그럼 영훈이 안 가? 죽을 때 아.. 오빠는 버리겠다는 말인데? 아니 나 안 버리지 아니 타혼한 거 아니야? 그래? 아니 그러면 뭐 여름팬 오빠들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하고 진짜 맞아? 오빠 들이란 건 못하지 한 명 감안하거나 할 수 있지 아 진짜? 지금 사랑한 거 맞지? 어? 오빠들 사랑한 거 맞지? 아 당연히 사랑하지 왜 사랑해? 아니 팬인데 팬인데 그 중에 여름팬인데 더 사랑할 거 아니야 왜? 아니 더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 왜 갑자기 왜 공격받는 거야 나 근데 숨하셨는데 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고 나중에 이거 얘기하자고 또 한 거 해서 티어! 실버 못하긴 하는데 맨날 미안하다고 해서 BJ 미안이라고 불리 애는 착하다 넘어갈게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해? 나 그때 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입에 뱀듯이 하긴 했지 나도 사과하고 서러 그래서 약간 CK 다시 보기 봤단 말이야 나랑 라인전 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나 근데 나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정말 열받는 게 뭐야 내가 48시간 한 게 얘한테 줬거든? 얘한테 줬는데 원래 탑 가면은 내가 비빌만 한데 미드로 가서 미드로 연습 존나 했대 멸망전? 아니야 근데 비슷해 탑이나 미드나 아니야 미드 내가 그때 다 까먹어서 발렸어 그래서 밸런스 붕괴가 있어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누가 봐도 엄대엄이라고 생각했었지 오늘 한번 다시 뜨자 20대에 강남 살았던 얘기가 있어 금수조설이 있다 야 진짜 이거는 맞네? 아니 그 아니라 너 다이아 수조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강남은 누구나 이거 살 수는 있잖아 어떤 집에 살 수 있는 아니 본가가 송파니까 가까운 집을 알아보다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그게 편견이에요 여러분 송파가 강남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왜? 일단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비싼대만 비싸지 그리고 이게 내 자가냐 그것도 중요하고 아 그래? 미안해 나 원래 좀 이런 거에 선동 잘 당했어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송파가 여러분 진짜 송파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싼 집도 있고 근데 이 설이 왜 도는 거야? 그래도 다 강남 살면은 그래도 시청자들도 알아 얘가 왜 강남에 사는 이유를 알 텐데 이런 소리가 돈다는 건 네가 그래도 그냥 잘 당하네 날 쫓지 그냥 선동이지 그냥 드립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진짜 가야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진짜? 내가 진지한 건가? 응응 아니 땐 그때 연기 난 거네? 응 너 금수주 아닌 거야? 응 평범한 집 평범한 집이지 그래? 부모님 뭐 하시는데? 부모님 그냥 뭐 직장 다니시지 자가하실 거 아니야 강남에 아니 우리 집은 강남이 아니라 나 지금 내가 방송하는 자취방이 그거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되게 원래 이렇게 신문당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? 응 거울 치료야 아 아 그래? 거울 치료하는데 아니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고 오 되게 무슨 당황스럽다 연극영화과 영화배우 출신? 영화배우도 이것도 진짜 뻥튀기가 많이 된 게 여러분 최대 나온다고 다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전공 다 살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응 약간 이게 있어 막 연영과면 뭐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영과만 나온 거예요 그냥 시체 6번 시체 7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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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까진 아니고 그런 거 해봤어 약간 말하면 또 검색해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너무 많아서 막 너 검색하면 나와?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연기할 때 막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 수업에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막 약간 어디 온스타일 이런데 체험.. 뭐지? 약간 실험 카메라? 이런 거? 막 그래서 소개팅하는 것도 해보고 한번 근데 또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검색해봤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얼굴 가리고 소개팅 해가지고 호감도 조사하고 호감도 조사하고 이런.. 예능? 인터넷 예능 이런 거 나가봤는데 스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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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건가? 그 뭐지? 블라인드 소개팅 그런 것도 어 나가보고 뭐 뷰티방송 같은 것도 나가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저것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하게 된 거여서 유튜브 하다가 응 2018년 아프리카TV 시작 왜 여기 누구 건유? 뷰티방송 하다가 응 그 이사베님 알아? 이사베? 이사베님? 어 뷰티로 엄청 유명한 그분을 약간 약간 롤모델로 아이야 이사베가 어 이사베 롤모델? 그래서 막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뷰티 블로그 하고 유튜브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응 아무도 안 보지 남자 대부분인데 뷰티방송 그래서 망했지 뷰티방송은 망하고 그냥 소통 화장하지 말고 소통하재 그래서 소통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방송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라 위주로 하다가 야방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을 롤르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롤르비제이로 뭐 얘 인생을 다 듣고 있었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한 무슨 다큐예요 아니 안 진지해 아니 아니지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너 그거 막 이게 막 하는 거 있어? 영상 같은 거? 아 지금은 없지 없어? 아 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그래서 위사베님 롤모델 잡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인간극장이야 오케이 바로 롤 할 수는 없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다른 거 뭐 언급 뭐 하지 말아달라는 거 없어 없어 아니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지? 저게 뭐야? 여기 저 뒤에가 뭐야? 아 이거 등등 왜 저 사람 왜 안 돼? 아니야? 아까 뭐 있었는데? 아니 왜 안 돼? 이상하단 게 더 수상한데? 전혀 없네 아 그래서 나 절하대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? 왜? 아 절하대 왜? 뜬 게 왜 절하대 때문이야? 절하대 씨랑 같이 친해가지고 절하대 씨랑 친해? 어 그나마 순하지 그래도 이유가 절하대? 응 절하대? 응 왜 어떻게 해? 절하대 씨랑 같이 멸망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절하대 씨랑 같이 멸망전을 했는데 보통 절하대 씨랑 좀 큰 팀이니까 유명한 사람 위주로 쓴단 말이야 근데 나는 롤루 인지도 거의 없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같이 하지 그러고 또 했지 근데 시청 그때 되게 재밌다고 막 유튜브도 잘 저투비 올라가고 잘되고 나도 그때 이제 인지도 확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감스트 오빠 팀도 들어갔고 응 덕분에 잘 됐지 막 그래 친한 BJ가 좀 많지만 내가 물어보니까 유튜브에 터졌어 그 링크 좀 줘봐 친한 BJ 내가 물어보니까 뭐뭐 있었지? 친한 BJ? 그게 같은 멸망전 팀 한 사람 밖에 없는데? 감스트 아 친하진 않고 이제 인.. 아 친한 BJ 알려달라니까 내가 언제 친한 BJ 말했어? 안 했는데? 친.. 나 카트.. 그거 온 거 아니야? 친한 BJ라고 안 하지 않았어?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나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 친해지고 싶은 BJ 말한 거 아니었어?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 전이야 국어? 어? 국어? 국어? 국어 아 그 후에 다섯 명 더 보내라는 게 친한 BJ 말하는 거였어? 아니 나는 친해지고 싶은 BJ 또 보내라는 줄 알았어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물어봤지 프로랑 국어랑 합쳐졌는데 연보성 왜 빼? 안 뺐어 친한 BJ 친해지고 싶은 BJ에 넣었잖아 근데 이거 영상이 있어 그 같이 했던 거 어디 갔지? 링크 좀 줘봐 원래 보성이 나도 그거 방송을 봤었어 아 연보성 아 맞아 맞아 친구 뭐 근데 지금 휴방 중이잖아 유튜버 연락해봤어? 해봤지 뭐래? 그 공지 보고 이제 오빠 뭐 무슨 일이에요 응 진짜 그만두는 거야? 이렇게 물어봤지 응 뭐.. 어.. 뭐.. 아.. 힘들.. 뭘 뭐라고 했지? 아.. 어.. 어.. 막 그만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 나보고 나와달라고 그러는 거였어 내가 유튜브 하면 나와달래?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아 네 오빠 힘들고 일단 힘들어 보이니까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래서 내가 맞지 맞지 오빠 일단 백번 천번 이해한다고 힘든 거 안다고 채팅창 저도 이해하고 힘내라고 원래 내가 그 집에 도시락을 두고 와가지고 집에? 응 그때 도시락 싸주는 콘텐츠 있었어 절하대 도시락 그래서 찾으러 갈게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쉰다고 해서 찾으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오빠 유튜브 방송할 때 콘텐츠로 찾으러 갈게요 그랬지 그러니까 알겠다고 별만 없는 거야 그러고 진짜로 그만둔다는 거야 나한테는 나한테는 내가 연락을 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까마귀 모양 있지 내가 유튜브는 안 된다 언제 볼게 하니까 까마귀 모양의 점 점 점 점 이렇게 카톡 왔어 그냥 본인 알아서 본 거야 답장을 했다는 거가 그래도 약간 좀 그냥 좀 쉬고 있다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약간 내가 길게 보지는 못했지만 오빠 약간 성격이 약간 좀 약간 저질러 보고 보는 스타일에다가 약간 약간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확 즉흥적인 게 있어 그래서 뭐 약간 그렇지 않을까 연보성이 돌아와서 너한테 고백해 사귄대 그러면 사겨주면 돌아온대 그러면 사귄다 사겨주면 돌아온다고? 아니면 그래도 난 나무를 날아한다 하나 둘 셋 일단 복귀는 시켜야지 일단 복귀는 시켜야지 나한테 구현 설명할게 질문에 대답마 오엑스 하나 셈은 없어 셈은 없어 아 셈은 방금 셈은 없어 하나 근데 이거 너무 뜬금없어 아니 너무 억결충이네 아니 아니 뭐 없어 아직 그리고 아크보뽀 아직 나한테도 존잔말 쓴단 말이야 좀 친해지면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사적으로 오케이 근데 뭐 내가 나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 난 돌아오게 하기싶어 무조건 그니까 사겨줘야지만 돌아온다 사겨주는게 뭐 아니 방송하잖아 그리고 헤어져도 돼?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뜨게 된게 일단 복귀가 우선이지 그래 빨리 복귀하라 그래 전화하면 받을까 네가 전화하면? 누가? 지금 네가 전화하면 받을까? 보성 오빠? 어 뭐 딱히 할 거 없지 않을까? 걸어볼까? 어 해봐 너 전화하면 받을 수도 있어 진짜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약간 서글서글 좀 풀자고 풀자고 아냐 내가 근데 다른 전화로 했는데 아냐 수하움 가 수하움 가 백사인상 고맙습니다 아냐 하나는 돼 나는 핸드폰 번호를 번호랑 두 개를 알고 있어 근데 철구랑 네가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번호 이게 있을 수도 있어 걷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있나는데? 뒷면도 보여? 아 뒷면 안 보여 너무 그렇게 안가려는데 남친이 있어? 아니 아니 없는데 내가 실수로 번호 유튜브 많이 했어가지고 아 진짜? BJ도 대단한 사람이구만 누구 누구?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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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화해볼까 지금? 지금 걸어봐 지금 걸어? 아 뭐라고 저장 내남씨 연보송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아 뭔 소리야 BJ 연보송이야 왜 이렇게 진지해 세블리 나 진지층이 나 귀 알게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볼까? 스피커폰으로 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안 받을 거 같은데 안 받으면 많은 거지 우리가 받을 걸 기대하는 건 아니야 됐어 안 받네 음성 남겨봐 사귀어 줄게 아 뭐라고 아니 그 오빠 의향도 있어야지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끊어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터진 거야? 영상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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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모아놓은 거고 이거? 뭐 여러 갠데 아니 하나만 골라줘봐 어 저것도 이거? 응 저것도 조회수 잘 나왔지 이거 치면 돼 어머 그것도 아 아 아 아 살짝만 봐볼게 이미 보소서 당했어 아 그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게 썸네일이야? 아 썸네일이구나 뭐가 뭐가? 썸네일 아 내가 나왔어 감사합니다 정부른 저튜브 아 망했다 나왔었어? 언제? 눈 안 보인다 응 이미 막 보소서 당했어 아 그래? 아 아 아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? 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내가 내가 아 눈 안 보인다 눈 또 안 보여요 킬로드 아 여기 킬로드 형 괜찮잖아 ㅋㅋㅋㅋ 뭐가 괜찮아 ㅋㅋㅋㅋ 와 이건 아니지 방금은 우리 뭐가 문제인지 몰랐잖아 방금 아니 나 그렇게 썸네 아니 진짜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아 아 아 안 보였다는데 안 보였다고? 잠깐만 아 캠 때문에 안 보였다 아 아 여기 여기 나이스 아니 아니 씨발 어 여기 말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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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잖아 뭐가 괜찮아 씨 쏘리 쏘리 질지원 아니 진짜 아니 누나 지금 드립 칠 때야? 자 그 다음에 이건우 어 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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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되게 세 참고로 별아재씨야 저 중 내가 키워놨어 누누 너의 하이라이트 몇 개 아 3개만 봐보자 아 그러면은 거기 봐야 돼 아까 그 툭소 잠깐 할게 왈바 탈대기 해봐 어 저튜브에서 뭐 우리도 다 예민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니 그 시기에 이제 다 잘 나왔어 유튜브 영상 한단 말 몇 개 한 두 개 그 매드무비 뭐 하는 거 있거든 우리 팀 응 아 근데 음 여기 어디 있을까 어 뭐야 아 이 구간 이 구조를 알아? 동선을? 안전벨트 아니 이게 뭘 검색하면 이게 나오지 않아? 아 아 여기 여기쯤에 있어서 어? 아니 뭐라고 검색하면 안 넣어? 아 이건 봐 편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각자 근데 항상 어 외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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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어댔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 어 넘어갈게 나는 이걸 보려고 한 게 너가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고 좀 그런 거 보려고 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못해 못해가지고 저라듯이 또 정글이잖아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되게 힘들어했지 엄청 어 뭐야 응 그랬지 그래 그래 자 일단은 어 집어치울까? 어 집어치울까? 집어치울까? 어 집어치울까? 집어치울까? 아 여기? 어 이런 거 다 집어치우자 이런 거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대화가 대화는 좀 편해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뭔지 알지? 어 롤을 배우자 그래 어 롤이 목적이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 보고 롤을 배우겠습니다 아 저걸 본다고?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야? 아냐 아냐 봐도 돼 나 이거 빼야 돼 어 카시 도플 카시 도플이 된다 아 저거 되게 카시 도플이 된다 카시 도플이 된다 나 이거 빼야 돼 어 카시 도플 카시 도플이 된다 카시 도플이 된다 카시 도플이 된다 카시 도플이 된다 아니 이게 아니 롤하다고는 그렇지 않아 아 일단 조회해 봐 ática 카시 도플이 $ долларов 아아 미안해 나 이거 빼느라고 카시 코티 카시 도플이 근데 이게 근데 이게.. 내 평소에도 말할 때도 되게 숨소리가.. 너 여기서.. 그게 아니라 너 여기서 숨소리가 한 번도 못 들었는데? 아니 원래 목소리가 숨을 많이 섞어서 말하는 편이어서 아 진짜? 그렇다 보면.. 자꾸 빼야돼 다시 놓고 이렇게 빼야되는 거지 이 정도면 노리는 거 아니야? 진짜 아니야 다 걸고 정말 안 노렸어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싶었다고 아 그런 거야? 몇 개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아..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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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간다 이거 간다 아 일본 이거 누가 만들었냐? 불씨는 뭐냐? 불씨 거리가 안 나 불씨 거리가 안 나 한국 야 근데 최근 전적 봤어요? 니가 어때? 뭐 어떻게 전화 대신에 이런 뭐 큰 대회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근데.. 서영 아.. 아니 잠깐만 이 정도면 거의 아..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이거는 숨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야.. 기관지 뭐 문제 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살려고 하다 보면 원래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놀아다 보면은 아.. 아.. 놀아다 보면은 아.. 아.. 저기요 아 그러네 아.. 그러네 불씨 주려고 하는데 거리가 안 나니까 불씨 거리가 안 나니까 아.. 강만식이 약간 이런 약간 남자 강만식이네 여자 강만식 아.. 감수트 신음 쏘예대 야 근데 최근 중 어때요? 니가 어때요? 그래 우리는 이런 게 즐겁다고 어? 이런 게 즐겁다고 부끄러워 혹시 이거? 아니 근데 이거 이미 다 볼 사람은 우리는 못 봤잖아 지금 이런 뭐 큰 대회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근데 이번에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 처음 봐 나도 이거 편집하는 거 처음 봤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아 내가 이거를 왜 이거는 찾아놨는데 진짜 내가 병 느껴가지고 남순아 너 설마 그때 쉽게 있대 야 강순아 응? 너 설마 말라이 사람한테 지금 병 느꼈어? 아니 약간 병 느끼인 거 같은데? 어 병을 좀 늦게 있어 나한테 좀 심하게 맞긴 했어 그래가지고 졸리냐 운도를 하면 안 돼 졸리냐 어이구 내 딜이 구찬 딜일일진 몰랐네 아 근데 내가 믿음운도를 왜 했지 아 개또라이 새끼 뭐 하면 이길 수 있는데? 어? 뭐 하면 이길 수 있는데? 너? 미드로 서도 돼 근데 라인 그게 갱 할 때 이제 와드를 하잖아 시야를 밝히잖아 근데 이제 탑에 적응이 된 거야 동선이 그래서 나 미드로 이제 감각을 잃었지 근데 1대1로 뜨면은 아니 근데 라인턴도 발리던데? 아 그럼 너 지금 나랑 소원빵 하자 소원빵? 어 그래? 어? 미드로? 어 어 그래? 어 어째 정신 못 차렸네 하하하 어떡해 아니 왜 너부터 소원 빌려봐 너의 거의 권맞게 내가 소원을 할게 오케이? 바로 소원빵 가자 아 진짜? 뭐 어느 정도로? 단판이다 아 3판 2선 가자 오케이 내가 원하는 옷 입고 응 방송할게 어 아까 그렇게 아 오케이 원하는 옷으로?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벌 낙서? 그런 것도 해? 아 원하는 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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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너도 똑같이? 어 오케이 너도 아니 왜 원하는 옷으로 아 왜 약해 얘가 왜 약하다고? 두바이 뭐야 얘가 모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줄게 내 소원은? 뭘로 해야 되냐 애들이 딱 두 가지 정하는 거 나는 딱 두 가지로 할게 그거 사다리 타는 걸로 가자 오케이? 어 그래 일단 너부터 너부터 가자 아 우리 두 아 소원은 통일하고? 하나 되고 하나 되고? 아니지 그럼 뭐? 네 소원 일단 너 소원 아 나한테 빌 거 네 생각 하나랑 애들 물타기 하나랑 해서 넣어서 돌리자고 소원 레드블루 정하듯이 오케이? 아 오케이 민심을 좀 봐야겠다 너무 오래 보면 그래 아 그래? 응 그러면 그러면 뭐 아 누가 이렇게 카드를 그리는 거야 아 뭐 노방조? 어? 저거 저거 키보드 만져도 돼 아 진짜? 어 뭐 뭐 병균 없어 노방조? 응 밑도 꼽수도 없이 뭐가 노방조해 주옥 없잖아 정신 차려 승급 노방조 승급 노방조 승급 노방조? 오늘 하루 방송하기 하나도 없어 아 콜 해? 1승급 1승급 아니 니 그러니까 세블리에 2년에 띠다이치 방송 니 생각과 이거 주간 하나 넣고 애들 물타기 하나 넣고 오케이? 그러니까 너무 막 미안해할 필요 뭐 또 없어 내가 거절하면 되니까 싫으면 어 어 승급 노방 무조건 승급할 때까지 노방 한 티어 어 한 단계 승급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하나 넣어 뭐야 둘 다 내가 넣어? 어? 둘 다 내가 넣으라고 그럼 그냥 이걸로 갈게 오케이 어 그래? 어 그럼 나는 한다 얘가 넣을 거 없는 거 같아 어 나 잘 모르겠어 야 나는 물타기 들어도 땀 넣는다 어 이제 내가 오세불립 소원을 비는 거야 48시가 오키니 오키니 그래? 어 아 이렇게 해야 한다고? 아 진짜? 왜 아 나도 막 넣을 걸 어 그래? 헤헤 아니 왜 내가 말하는 거지 거절해도 된다 어 이렇게 양아치더라고 오키니 아니 진짜 양아치라고 야 니들 양아치란다 얘들아 양아치 극찬이지 오키니 받아? 대신 날아가는 건 아니야 나랑 해도 상관없는데 네가 너 개인 방송 해도 돼 응 그 정도로 자신 있다고? 아니 자신 없을 건 없잖아 안 걸리면 되잖아 내가 이기면 되잖아 응 너도 바꿔 어딨어 얘들아 자 나는 1번 어 그래? 그럼 너 48시간이 좋아? 오키니가 좋아? 사.. 뭐 아.. 48시간이 낫지 48시간? 오키니는 아직 비숙이어서 지금 몇 번? 1번 1번 2번 3번 2번 3번 2번 5번 3번 4번 사장님 날 샷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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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사실 안 봤어 아 그래? 어 안 봤는데 노출 안 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네가 받은 거고 근데 이건 승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이기면 되잖아 그치? 아 내가 질 거 같지 왜? 이기면 돼 근데 1대1빵이야? 아 이거 CK로 안 가지 갑자기 왜 이래? 아니 이거 1대1빵이야? 응 응 아 나 진짜 1대1 잘 못하는데 아 진짜 큰일났어 이제 와서 왜 그래 걸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거절할게 줬는데 여기서 남순이가 미드방 지면 대역재인 되는 거지 해보자 일단 해보고 보자 자 근데 어떻게 컴퓨터 응 내가 저기 음 여기 내가 만져야 되니까 캐물 어차피 아 나 검지톱 오빠한테도 줬는데 이거 아 그럼 밑바 깔지마 왜 그러세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모자 줘 모자 줘 내가 여기서 할게 알았지? 내 자리니까 거기 네가 좀 세트하고 있어 거기 캡 안 나오는 건 신경쓰야 조그만게 띄울 거라서 아 어 어 그래? 어 너 감스타한테 줬다고? 어 에이 거짓말하지마 니 나한테 라인 좀 개바르더만 이거 1대1하고 라인 자랑도 달라 폐작 치는 거야 폐작 일부러 폐작 치는 거야 도대체 치는 거야 펜작 치는 거야 펜작 치는 거야 피키니 펜작 치는 거야 이 변순가 이런 거 해도 되나? 펜작 치는 거야 펜작 치는 거야 펜작 치는 거야 자신있냐? 해야지 내가 지금 실버 노방조 할게 실버 노방조? 징키어 어딘데? 나 브론즈 2 와.. 아니 잠깐만 아니 미쳤다고 힘들어 그거 아 장난 아니야 지금 못해 그거 아니 이거 명분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야 너가 노출 하나도 안 하는 친구인데 비키니를 걸었다? 그럼 거의 걸맞게 난 뭔가 걸어야지 그건 맞긴 해 화이팅 잘해보시오 맞아? 맞지? 와 빡셀텐데 저 마이크 키워줘 저기 니 세팅법 배웠지? 안 줘도 되지? 네 잘해야 된다 세팅으로 이제 나 오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세팅 때문에 두바이를 안 돼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야 비키니 뭐 아니 기간 야 잠깐만 너 물타기 하면 안 돼 너 기간 없.. 너 기간은 뭐 내년에요 뭐 아 없어 그거 바로 가는 거야 바로 한.. 한 달은 시간 줘야지 한 달 알았어 2주 그럼 한 달 뒤에 실버 노방종 할게 아 2주죠 그럼 나도 몸에 준비를 해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안되지 안되지 2주? 그럼 나도 2주 뒤에 할게 얘들아 실버 노방종 아니 왜 나는 평등의 주의자야 수위가 다르잖아 너가 말했듯이 너가 말했듯이 나 저격 만나면 나 실버 노방종이 평생 될 수도 있어 왜 이래? 그걸 지금 바꿨는데 일주일 해 일주일? 일주일은 여러분 괜찮잖아 방도 빌려야 되고 그것도 빌려야 되고 근데 얘가 근데 이게 2주 줄게 2주 그래 응 구라야 1주일 지가 살을 못 빼든 말든 상관 안 해 내가 니 건강까지 벌칙 해야 되는데 실버 노방종 걸리면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개소리 하고 있어 착해지면 안 돼 안돼 안돼 다이어트하고 뭐 걸지 말았어야지 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이거를 한계 잘못 아니야 인정? 나 이길 건데 나 이길 건데 이길 거야? 오케이 나도 이길 거야 이미 마인드가 지고 들어가네 저번 거는 진짜 진짜 지는 거 아니야 저기 마이크 거기 됐어? 동석아? 거기서 말하고 가까이 대고 말해줘봐 애들아 저기 목소리 잘 들어? 남순이 진다 이응원의 기억 들어가요 목소리? 저기 목소리도 약간 들어가는 거 같아? 안 된대 그냥 이 마이크 줘 다시 배워 알았지? 안 됨 안 됨 자 초대해주세요 엔에스 부 머지 원래 환경받기만 잘 못해 아 환경받.. 이제 성렬쇼메이커지 히힛 협상은 없다 환경받기만 못하는 건 나도 알아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냥 말해도 들린다고? 이거 챔피언은 공개야? 저거 마이크 해놨어 어? 챔피언은 까고 들어가는 거야? 아니지 비밀로? 어 초대 보냄 크로마키? 안 쳐다 안 쳐 고고? 잠깐만 크로마 얘기할래? 챔피언? 어 얘기하고 갈래? 어떻게 생각해? 아 어차피 보이잖아 근데 그래 매기안 꼬았잖아 그러면 싫어 아니 그럼 나 본다 이렇게 아 그럼 서로 보지 않기 어 오케이 보지 않기 어 나 소리 꺼놔야겠다 뭐 한다? 어어 오면 안 돼 잠깐만 나 소리좀 끌게 왜냐면 니가 소리가 들리거든 여기서 어어 아 고고고 잠깐만 끌게 이거 픽할때만 돌지 마라 진짜 너 눈에 펜 다 띄어져 있다 거기 어어 오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남순아 진짜 지면 너 역적이다 우린 오키니 하나만 원한다 엔에스 도구님 별풍선 천 개 따랑해요 어 천 개 감사합니다 도구님 저 캠이 더 잘 나오네 저 캠이 더 잘 나오네 픽했어? 했어? 잠깐만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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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남순아 실버 노강종 진짜 힘들다 진지하게 이기지 아 내가 이기지 아 내가 이걸 왜 걸었지 나도 아 또라인가 아 나 또라인가 난 어떡해 역시 방송이 미쳐야 돼 그건 맞아 어? 방송이 미쳐야 돼 꼭 이기자 더럭 아 486교 고맙습니다 와 루시아 난다고? 와 루시아 난다고 와 모르가나 난다고? 아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직각이 있어? 어? 아 직각이 한 번 직각이 한 번 직각이 한 번 그 다음에 어 100 CS 100개 인정 퍼즐 점이야 퍼즐 어 퍼즐 못 걸어 아 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퍼즐을 왜 걸으면 우리끼리 하는데 아니 나 세팅 좀 해 마우스가 너무 느려 여기 못하겠다 어 아니가 우리 아니 너 해 안 싸우면 되잖아 나도 CS 안 먹을게 그니까 그거야 CS 100개 인정 이기는 거고 포탑 먼저 뽀기면 이기는 거고 1킬 먹으면 이기는 거고 집 한 번 어? 어? 어 집 한 번? 어 집 한 번 아 나 이거 룬 잘못 들었다 어 넌 한 번 봤으니까 나도 볼게 오케이 아 룬 잘못 들었다 이거 아 블리츠 깔려있네 여기 일단 니 오면은 CS 먹을게 아 나 다 왔어 다 왔어?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어 뭐 말이 많네 말이 많아 말이 진짜 많았다 이거 세팅이 뭐 이래? 아 세팅이 뭐 아이 거기서 아 차가 어 아니 똑같아 거기 니가 뭘 겨누고 있냔 되게 말 많네 그러니까 니가 그 뭐야 롤을 못하는 거야 아 잘못 들었다 룬 잘못 들었어? 응 룬 다시 들면 되잖아 어 잠깐만 뀨 오 아 룬 완전 잘못 들었어 오오 어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? 야 너 이거 못해 이렇게? 어떻게 해? 아 나 이거 룬이 아 이거 내가 이겼잖아 얘들아 야 아 봐주는 건 없지 야 너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? 너 몬스트 맞아 이거? 어 근데 모르는 거 없죠? 모르는 거 없죠? 모르는 거 없죠? 모르는 거 없어버리죠? 모르는 거 없어버리죠? 모르는 거 없어버리죠? 왜 이렇게 아파나 어 지는 거 아니야? 아 이래 질 수도 있어 들어가 이 새끼야 안가? 아 아깝이야 아깝소 새로운 날 새로운 전투가 생기기 짐 한 번이다 어 안가? 이걸? 아 룬 쓰레기 같이 들었다 이거 아 룬을 맞춰놨는데 이거 바뀌었어 블리츠 앱 때문에 아 블리츠? 어 아 그 이름을 봐줘야 되는데 아 저 살살 해줘 나 진짜 그런 거 없어 블리츠로 니가 미리 했어야지 그런 거 없지 블리츠로 니가 떠면 되잖아 아 맵이 자동으로 아 솔직히 이건 나도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어떡해 갑자기 이제 와서 블리츠로 얘기하면 어떡해 아 진짜 해 다시 하는 거 오바예요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합시다 합시다 언제 또 봅니까 근데 내가 질 거 같기도 해 이거 갑자기 내가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안 돼 잘못 맞으면 가는데 아 야 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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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볼니? 네 아 갈까? 아 갈까? 잠깐만 아직도 내 귓가에 황토복지가 울려퍼진다 어 어어 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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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당하느니 알고 당하는 게 나을걸 열아옵게? 씻어 먹어도 되겠는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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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다 직간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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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는데? 밀었는데 포탄 나 깨는데? 아 씻어 이러면 진짜 포탄 깨는 거 아니야? 아 씻어 이거 어떻게 갈걸 아 3판 2선이야? 어어 잠깐만 어? 봐봐 뭘 사야되지? 아 오케 오케오케 좋아좋아 아 어어 아 나 진짜 아 야 주자라 직여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나 나 빼드 나 맞았어 너무 빠른거 같아 이 분만 있으면 어딜가도 끄 파이팅 해보자구 오케이 나 못타는 게 언제 했네? 어? 나 못타는 게 언제 했네? 누구시야? 아 내가 피그 못타 아 이거 못타는 줄 알았구나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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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바 아 아 아 점화 이슈 집에 못간다 알지? 어 점화 이슈 아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옷에 불리? 이거 깔끔하게 너가 룬을 잘 들었다 해도 이겼을까? 내가 볼 땐 내가 룬 잘 들었다 해도 못이겼어 확실히 이거 아 나 이거 아니 내가 룬 진짜 말도 안되겠어 야 한번 그거 한번 노려봐 나한테 그거 속 봐 그거 있잖아 아 아 진짜 으아아아 개새끼야 아 이거 단축키도 안 줘야겠다 아 단축키는 그 드립은 좀 아니지 황혈스 오세블라 이거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하게 뭐 나 이길 방법 있어? 내가 보다 없어보이는데 아 일단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아 일단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너무 쉬운 거 아니니 너 아 내가 빨리 끝났어야 돼 너무 잘 도망가네 야 100개다 50개야 이제 CS 진짜 다이브 안 해? 너 미드 경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아 이걸로 쇼고 본다? 오케이 쇼고 봐 일부러 들어오라 했지 야 가자 아 진짜 짜증나는 게 진짜 룬이 아 룬 타지마 진짜 아니 마우스도 꽂아서 단축키도 없어 이거 마우스가 뭔데 여기 어패키가 있었던걸 지프로 무선이 골이라고? 너 너무 변명이다 근데 어차피 너 룬 다시 들고 해볼래? 루시야?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 같아?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팔 그렇게 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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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 없애주는 거 같지? 첫 번째 진 거 아 어차피 생쌤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해보자 아 왜냐면 얘도 생각이 있다니까 자리 한번 바꾸자 아 똑같아 진짜 나 저기서 했었잖아 저번에 아 진짜 큰일났다 세팅 문제 때문에 그래 일단 초대할게 응 나와야 돼 어 뭐야 응 나 초대 좀 해줘 응 너무 가물이 파지 말고 얘들아 나 진짜 못하고 근데 오세블리와 빅킹을 좀 해보고 싶었나 보네 약간 블리츠 그거 꺼줘 아니 아니 블리츠 어떻게 꺼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거 아이 꺼? 뭐고 가자 가자 호호 똑같은 픽이다 렛츠고 오 잠깐만 왜 왜 잠깐만 잠깐만 쏘리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버벅 걸렸어 족버그 인정 어 추천아 제가 어떻게 해주세요? 왜 이렇게 신났냐고? 내가 이기잖아! 이기면 뭐든지 신나는 거 원래 아 나 왜 나 뭐야 이슈인데? 좀 할만하다 싶으니까 좀 생선이 올라갔네 아 넌 원래 이길 거 같았어 왜 그래 오케이 음 음 오케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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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자 뭘 모르겠다 렛츠고 어 생각보다 잘하네 아 생각보다 잘하네 아니야 내가 못한 거 잘한다 오케이 생각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무 못함 주벌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아 내가 근데 1대1에 유독 약해 감수처한테 졌으면 말 다 했지 그건 사람 아니다 내가 감수처 두 판 다 발랐거든 아 근데 감수처파도 내가 다 이겼는데 마지막에 감수처한테 일단 졌으면 일단 노사람 맞아 1대1 참은 못하나? 그럴 수도 있지 난 팀게임이 약해 야 원래 루시안 안 할라 그랬는데 너가 루시안 다시 하고 싶다 해서 나는 한 거야 알지? 아 근데 딴 거 할 거 있어? 없잖아 아 뭐 참 나 최폭폭 200개야 없어서 못해 이제는 만들어내잖아 최폭폭 넓은 사람 특징이 다 못하는 거라고 김민교? 잘하는 거 하나 없이 김민교? 저격하네 인성 그렇게 안 봤는데 나와 나와 들교 가자고 아 이게 재밌네 이게 단판이 우리가 나와줘서 고맙고 비키니도 벌칙 걸어서 고마워 너 팬분들이 좋아하지? 비키니 하면 좋아하겠다 그치? 어? 인정? 와 W 딜 와 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? 인정? 어? 마나? 나도 W는 많이 드는데? 원래 캐릭터가 그래 불리야 원래 캐릭터가 그런 거 그 정도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둘 다 때릴게 안 때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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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? 뭐다? 던지게? 왜? 유성 안 왔는데? 아 진짜 왜왜왜 병력 껴? 간다간다? 아 진짜 간다? 입 좀 다물고 하면 안 돼 아니 뭐 입을 다물고 입을 말하라고 하는 건데 안 갈겨? 너 로봇이야? 갈겨야지 유성 유성은 그러라고 뜨는 거야 때리라고 유성 돌 때마다 돌려 아 입 좀 다물어 아 입을 말하면 방송 어떻게 오디오를 안 채 오디오를 비면은 그거 말이 안 되지 아 까비 어따 쏘긴 너한테 쏘지 안 맞잖아 모르가나 그거 Q만 피하면 다 X밥 아니야? 캐릭터? 야 니가 좀 나의 나의 그거를 알아온 거 같아서 좀 사리면서 할 거야 마나 좀 안 피해 아 X나 아파 이거 안 사려? 이거 안 사려? 어디 뭐 내가 거기 있어 미니언에다 쏘는데? 어떻게 저렇게 쏘지? 내가 이런 애한테 졌다고? 와 진짜 그게 팀빨이야 아 공격하게? 와봐 와봐 왜 왜 전멸 저만 썼으면 니가 이겼잖아 이걸 놓친다고? 어? X나 잘하는데? 너 쎄다 야 나 무서워 이제 내가 사릴게 이제 야 나 졌어 뭐 지 가는 거 아니지? 설마 뭐 이 정도 가지고 어? 어 이 턴 해? 어 이 좀 다물고 하면 안 돼? 이 다물고 하면 안 돼? 이 다물고 하면 방법 왜 하지? 어 MP 많아? 너가 없겠지? 너가 집 가야 될 상황인데? 난 MP 많아 엠 갈 일 못하네? 거기 있으면 맞잖아 어 안 맞네? 들어와 Q로 왜 안 써? 장판이라도 깔던가 왜 마나 없어? 뭐 딜기 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루.. 하루 재행일 하겠다 우와 어 봐줘 뭐 하세요? 어 어 들어갔다 야 야 나 진짜 집 가야 돼 집 다 보내줘 어? 보내달라고 갔다 올게 아 근데 진짜 어 봐주는 거지 지금 안 봐줘도 돼 뭐 개 소리가 존나 무서운데 어? 아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저 막 쑥 박았는데 맞잖아? 그럼 끝나 응 난 그냥 받아 먹었잖아 집을 2턴에 쓸 수 없지 아니 받아 먹기엔 자존심 너무 상하지 않겠어? 자존심이 어디 있었지 비키니아 걸려있는데 아 CS 몇 개? 20개? 두 개 차이인데? 아 이거 한 판에 끝내자 질질 끌지 말자 순아 니가 왜 대답해 하하 나 좀 하는 거 아니야? 왜? 왕민현은 못 참지 1점? 뭐해? 뭐해 뭐해 아니 사람한테 써야지 왜 미.. 포공에 싸왔을까? 개소리야 딜기 안 맞을 건데 그럼 Q 맞춰봐 안 맞잖아 MP 없잖아 뭐 어쩔 건데 지 꺼져 지 꺼지라고 지 꺼지라고 지 꺼지라고 꺼지라고 했다 꺼지라고 했다 꺼지라고 했다 나 MP 있다 다 맞는데요 안 맞죠? 이거 맞았으면 내가 갖겠지만 안 맞지? 너가 그 정도야 그냥 너는 그냥 나한테 그런 존재야 무섭지도 않아 근데 왜 줬어 근데? 내가 왜 줬겠니? 그거 팀 때문에 줬지 지금 이기려고 정작 큰 그림을 위해서 안 지 한 거지 근데 팀은 잘했어 그때 미세파였지 어 그렇게 그게 발전이 없는 게 그런 것도 느끼는 게 없나봐 응 너가 느낄 준비하면 되지 야 무섭다 지금 언제 갈 거야? 너 6렙 언제 되냐?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물약 다 썼어? 부패? 야 정신 부패될 거 같아 빨리 빨리 끝내자 쩔쩔쩔 아 간다 아 내가 쫄리네 어 6렙? 아 아 오지마 어 뭐하세요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먹어 아니 나 마나가 없잖아 어? 이거 마나가 왜 없어 공란한 거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거 응 안 되니까 이거 있지 이거 먹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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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Q를 왜 썼지 아 내가 왜 아 이겹지? 아 얘 전멸이 있구나 하아 내가 전멸하였어야 했는데 아 이게 1대1 이제 마지막 숨은 보자고 아 근데 봐주려고 봐준 게 아니라 솔직히 Q가 너무 아 못 타오는데 나만 그래? 아 와 이러면 죽겠네 그래 원래 꽉이야 인생은 집 가는 거 없애다 어? 집 가는 거 없애다 개소리야 아 집 가는 거 노잼이야 빨리 끝나야지 어? 집 가는 거 노잼이야 너는 왜 인생 막 사니? 지금 벌칙이 안 걸려있으면 집 안 가 집도 좀 가고 그래 아니 죄송한데 안 간 거는 아 죄송한데 문도 피고는 제가 질 거 같아요 아 뭐 내가 문도 피고는 내가 질 거 같아 너 문도 할 줄 몰라 문도 합시다 아쉬워 나 왔어 초대한다 응 너 문도 피고 좀 노잼이긴 해 못하긴 한다 아 입 ㅈㄴ 털었다가 봐준 거 아니었어? 어? 어떻게 봐주냐 아 왜 없어 야 가자 나 초대해 나 온 거 봐 나 없는데 하.. 나 지면 온 거 같아 아 족갓다 진짜 어? 나 초대해줘 너 왜 초대해 안 돼? 나 갔다 왔어 아 대답해 이거 뭐 챔피언도 비밀이야? 어? 비밀? 그지 비밀로 해야지 오케이 블라인드 블라인드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왜 렉 걸리지? 입변 벌칙은 왜 안 지키시나요? 아 입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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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입변 오케이 오케이 아 렉uem studio 아리aho테 오케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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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어? 응 가자 정답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하구만 뭐했어? 어제 픽 받았으니까 나? 캐틀 어? 캐틀 캐틀링?! 제발 이기자 나 캐틀 못해 나 원래 1딜을 제일 못해 5개 좀 ㅈ 됐네 야 그래도 착취는 좀 오바 아니냐? 근데 왜? 자유 아니야? 집 한 번 가는 거지? 정답 정답 변수인데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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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시한으로 더 높아서 토킹하는 거는 무슨 생각나? 다른 거 하기엔 자신이 없었지 왜 무슨 놈 있잖아 어? 무슨 놈 있잖아 미니언 생산까지 30초념이 있습니다 입 털지 마라 럼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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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나한테 나오는 거야 잠깐만 왜 나한테 나오는 거야? 너는 왜 나한테 나오는 거야?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지?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자 5세불리 다 왔다 진짜 찐막이다 이제 응 궁금하다 시원하게 깔자 근데 진짜 나 원망하면 안 돼 뭐라고? 원망하면 안 돼 아 원망하지 말라고? 응 와 알았어 잠깐만 엄벼엄해 두 분까지 깔았다 아 착취 존나 오바야 아 좋았어 착취 좀 때려오는 거잖아 뜨도록 아 존나 X같다 저거 아 근데 머리 좋아 오케이 인정 오 오케 인정 아 뭐야 아 쓰레기네 너 뭐 이런 거 아 아니 너무 쓰레기다 너 아니 그쪽도 원칭 칭했잖아요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착취도 좀 변수지 야 이 정도면 챌린저지 야 이 정도면 챌린저지 그렇게 만화 다 쓰면 안 돼 나 어떻게 공격해 아 존나 짜증나네 착취 어? 진 거 같지 않아? 진 거 같지 않아? 진 거 같지 않아? 아 씨발 아 이건 좀 아 아닌데 아 아 착취 흐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아 뭐야 헤헤 아 아 아 아 어 왜 이렇게 길어 아 사거리 ㅅ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빤스러워 빤스러워 때려야지 무서운 아 존나 착취 개쒸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 아 니가 좀 세네 아 아 미쳤니 지금 앞으로 간다 졌다 내가 안 졌어 어? 세블리 네 꼭 날 이겨야 되겠냐 네 완전히 히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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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어디서 가냐 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? 집 어디서 갔냐 어? 뭔 소리야? 너 일자로 가는 거 아니야 집? 집 어디로 갔어 너 아까부터? 너 집 어디서 갔어? 집 걸어가야 돼? 어? 아니 어디서 갔어 집 어디서 탔어? 집 일자에서 일자 여기서? 확실해? 부시에서 안 갔어 오케이 오케이 부시에 가면 벌칙이거든 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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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사왔어 나 잘 모르겠다 이런거 나 이런거 샀어 나 이런거 샀어 당검 아니 밀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는거 쒸 아 밀어야되구만 당검? 당검이랑 롱스톱 쒸 쒸 쒸 쒸 그냥 약간 다이소식으로 구호군 잠깐만 내가 애들 이거 뭐 재미를 하다가 내가 진짜 족될 수도 있어 이거 재미를 포기한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제대로 해야돼 쒸 아니 안드세요 쒸 뭐하세요 거기서 뭘 뭐해 이 쒸 뭘 뭐해 뭘 뭐해 뭘 뭐해 이거겠지 뭘 뭐하냐고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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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쒸 나 왜이렇게 됐니 meiner Beij 했 wäh 뭐야 뭐 뭐 뭐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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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갈치할게 이 새끼야 뭐? 이 새끼야 와! 하나도 알아봐! 하나도 알아봐! 아! 아! 봐줄거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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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심장 떨려 어우 심장 떨려 나 왜 이게 안 눌러졌을까? 아이고 너 마나도 없네? 이러면 내가 사릴수록 좋은 거 알지? 너 Q 맞는다! Q 맞아? Q 사거리 오네? 다네 Q 사거리? 긴 거 알지? 긴 거 알지? 긴 거 알지? 아니 입으로 게임하세요 좀 아 입으로 게임하지 뭘로 게임해? 와봐! 뭐 너 궁쌌어? 어? 8렙? 동렙? 어어어어 아! 오바오바오바! 아 무서워 와바와바 왜왜왜왜 뭐 한거야? 아 시발 너무 날렸나? 아 시발 너무 날렸나? 아 뭐 하세요? 진짜 지금 동렙받아 어디신거 아니야? 아 시발 어 시발 내가 갑자기 안좋아진거 같은데? 맞아? 야 상황이 안좋아졌지? 어 어 어 무빙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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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미니언 아니 진짜 미니언하고 나는 사랑이야 한두방은 괜찮아 야 무서운 오세블리 아 이거 진짜 야 다 가위바위바할래? 어? 아 나 나 나 나 가위바위바할래? 어떻게 생각해? 가위바위바하자 어? 그게 나 나을수도 있어 현명하게 생각해 너 지금 뭐 있어? 나 가위바위바 아줌마 너 내가 볼 때 지금 너 힐 있다고 깝치는거 같은데? 맞지? 아 아니 왜 피읍이 안되냐? 피읍이 없어서 그런가? 아 피읍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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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피읍을 뭐래? 아 아 간다 공 돌았다 간다 끝 끝 어 어머 아 아 케이틀린 구급이 개차리네? 어 아 아 아 주인공 내내 따오는 우리 와 이게 이기네요. 사람이세요. 진짜 한국으로 저한테 준 거는 감독한테 준 것 같거든요. 오미까미 아 감미도 봤어. 다 믿나. 다 믿나. 잘 놀랐습니다. 아 ㅈ같다. 아 ㅈ같다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는. 나 진짜 나한테 준 사람 아니에요. 참고로 나한테 진 사람 처음 봐요. 할 말이 없는 거야. 일부러 진 거 아니야? 전나노잼 만들어버리네. 어? 노방종.. 하고 싶어서.. 이 새끼 진짜 족하지 못하네. 진짜 사람이세요. 근데 비키니를 알고 비키니를 걸고 내가 뭐 뭍도 하고 뭐 그럴 순 없지. 오민남 오민남 야야야 실거 노방종 소리 질러. 하.. 다 좋다 알지? 진짜 열심히 하고. 다 좋지. 아니 방금 나 궁 돌았는데 방금 2초기면 3초. 그러니까 궁 돌았는데 못 쓴 거는 아는데. 아니 맞아 준 거지. 내가 비키니를 안 시킨 거지. 아니 김인규보다 답답한 새끼 천번에 아까 이 점화 싸지 병 50. 근데 진짜 봐준 거야. 실력은 좀 안 좋긴 한데. 나 근데 진짜 못하겠네. 어 못하겠네. 근데 더 못하겠네. 아 봐준 거라니까? 2021년 최고의 명경기였다. 근데 진짜.. 아 봐준 거야. 명경기였어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점화 안 쓸 거면 킬이나 드세요. 안 봐준 거면 뭐 또 해? 뭐.. 저.. 저.. 주작인 거지 나. 주작이지. 어떻게 비키니 피입니까? 방송 도와주러 와가지고. 콘텐츠 없어서 실버 노방종 하려고 폐작했네. 얘가 실버 노방종을 건 거야. 나는 내가 건 게 아니라. 근데 사실 나는 비키니 입고 싶었거든.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. 근데 아쉽다. 아 까비. 한 번 입어보고 싶었는데. 아 이렇게 기회를 안 주네. 하세요. 아 한 번 입어본 했는데. 아 중간 뺀지 뺀지구나. 아 쉽다. 어떻게 오늘 여러분 약속은 약속인데. 그치 약속은 약속이지. 여기서 오기는 건 뭐 또 한 번 뭐. 근데 나 순간 지실 줄 알았어. 오빠가 막 진짜. 아니 봐줬지. 솔직히 너 그거. 그것도 해준 것도. 내가 루시안 계속 해준 것도. 봐준 거 몰라? 내가 루시안밖에 못 하겠냐. 응. 그럼 뭐 운동하게? 운동? 운동? 운동 피곤은 솔직히 더 쉽지.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겨. 루터에서 이겨도 민심 이상해져. 반반이야. 맞아 맞아. 근데 여기서 끝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. 그러면은. 응. 비키니 한 번 입어줘 네가 따로. 나중에. 네가 입고 싶었다. 네가 네 방송에서 한 번 입어줘 언제. 알았어. 네 기관을 잡고. 오케이. 아. 아. 찾을 케이틀린. 겨껍질 못했어. 밥 먹읍시다 일단. 어. 근데 실력 보니까 내가 뭐 배울 건 없는 거 같아. 너한테. 오롯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까비. 오민남에다가 여러분. 간민남도 추가해주세요. 검스트 저희였으니까. 실버 노방종을 설날까지. 진짜 나도 근데 V인데 지금 실버 노방 좀 걸렸어 해야 돼 너? 어? 알지? 다 느낌 맞지? 얘 얘가 BJ를 해 가자 앉아 뭔데? 넌 뭔데? 나는 넘겨주기 넘겨주기? 아닌데? 골드로 그럼 넌 뭔 생각겠어? 나? 먼저 끝내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게 하려고 내가 왜 너라고? 혁신 말고 듀오 하면 제가 못가요 여보 듀오 하면 승급 못해요 실버 노방 좀 욕풍기 잘하겠다 나는 약간 묻도 느낌으로 서로 뛰어넘겨주기 시간 몰아주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거죠? 나는 펀딩 걸려있어서 안 돼 해야 돼 나는 맨날 하냐 항상 자진납세 나는 너는 후원이라도 바꿔야지 나는 항상 벌칙해서 오늘 이거 안했어도 돼 민심 안 이상한데 괜히 그러네 뭐 듀오 필요하면 말해 캐리 해줄게 응? 캐리 해줄게 탑 미드 가면 되겠네 다시는 엮이지 말자 근데 나 괜찮게 해 솔랭이는 나 솔랭이는 괜찮게 하지 근데 이거는 뭐 물타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걸린 건 합니다 맞죠? 밥 먹자 밥 있지 밥 먹고 그래 얘기하고 너도 실버 노방중하고 나도 하자 먼저 찍는 사람 문도로 대가리 찍기 하자 진짜 실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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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올받아? 나한테 당연하지 원래 동등한 사람한테 치면 덜 받는 거 원래 동등한 사람이라니 난 원래 위였는데 아 맞지 인정할게 너 V2야? 어 V2 몇 포인트야? 아 지금 82 82? 아 그럼 이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너네 지구하면 오띠오는 먼제냐 이세기들아 이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저희 괜찮게 해요 브론즈에서는 요즘 외로우신 거 같은데 나 원래 벌칙 같은 거 좋아해 늘 외롭잖아 아 벌칙? 벌칙 좋지 니가 생각해보면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말자 늘 외롭다고? 벌칙? 코스프레 이런 거 해? 아니 너는 진짜 노출 일 타나는 양반이 되게 떳떳하게 해 아니 코스프레가 왜 다 야한 거만 생각해 너 오늘 콘텐츠 틀어? 아니 틀어? 오늘 콘텐츠 틀어? 아 저런 코스프레야? 무조건? 아 저것도 저거보다 많지 아 밥하고 있지? 응 응 어 오케이 얘기를 해줘 아 뭐 코스프레 뭐 오빠도 해 근데 걸리면? 잠깐만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아 진짜? 너 원해 어 아 난 좀 웃긴 거 하고 싶은데? 먹어봐 이즈리얼 막 이러고 노란색 가발 쓰면 되게 웃길 거 같은데? 아 오케이 오케이 이즈리얼하고 너는 그거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잠깐만 어? 내가 이즈리얼 어 그래 나 이즈리얼 너 아리빠가 어때? 어? 아 이즈리얼 말고 더 센 거 찾자 실 거 많이 못.. 더 센 거? 빅킹이야 그러면은 아니 아니 나 센 거 말고 이즈가 약하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즈 말고 여러분 좀 웃기 아 그냥 어차피 할 건데 벌칙까지 걸면 좋잖아 그냥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맞아 비에고 어 비에고 상반신 그건데 괜찮아? 바지 밖에 안 입고 거기에 맞게 애들이 하라는 거 할게 어 진짜? 어 네가 하라는 거 너 리신해 아 뭐 리신이야? 장난해? 아 리신은 좀 그렇지 왜? 아 오빠가 리신? 내가 왜 어떻게 리신을 해? 머리 밀라고? 안 돼 상의 없어 아아 아니 뭐 아니 뭐 아무거나 해 핑크 탈이? 아 나 이거 핑크 탈이 괜찮다 그냥 하는 거 하자 그래 그래 내가 근데 이해하다 내 실버 내가 더 올까 아 내가 이게 남는 거 뭐야 야 실버 노방중이야 할 수 없어? 나? 지금 부4인가요? 부2 괜찮아 부2야 부2 부2? 부2 듀오도 해주나요? 제가 해주려고요 아 진짜요? 네 저 부2에요 여기서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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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 티어를 왜 올려줘 말이 안 돼 쟤 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나 아 근데 이건 있어 아 여기 앉아봐 내가 오늘 방송에서 스케줄이 이게 변화 이게 진짜 변수인데 방송 재밌자고 약간 그렇게 한 건데 재미없는 사람들은 듣지 말고 내가 스케줄이 화요일까지 있어 그래서 오늘 당일날은 조금 빡셀 거 같은데 응 나는 뭐 그건 내가 스케줄 아예 컨텐츠를 못 잘해 원래 잡힐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그 약속 스케줄 잡힌 거 까지만 하고 돌려버릴게 아 그건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아 그건 선약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노방중도 중요했는데 그 방송을 조심은 줬대 맞아 4개를 다 잡아놨어 5개인가 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했어 아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정한 건데 어쩔 수 있어 응 갑자기 정한 건데 내가 확실히 약속 지킬게 근데 미리 5포인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미안해 헷갈리게 해서 그래도 양심상 오늘 뭐 몇 포인트까지 오늘 딱 그거 할게 이게 협상도 중간에 타협이 맞아야 돼 내가 몇 포인트까지 오늘 내가 9일까지는 뭐 아니 아니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놔 어 그러니까 협상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를 그 협상 그렇게 하자 못 올릴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뭐해 F1은 힘들었죠 아 그래? 너 좀 친해지니까 말 잘하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 돼 친해지기엔 싸우긴 난 진심이었는데 둘이 그냥 하나 꺼져 잘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초밥 먹고 싶다 했어? 응 초밥은 초밥 먹어야지 봐줄 거야 근데 진짜 어떡해 나한테 져도 그만해 스트레스 봐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렇게 발작하면 더 더 인정하는 거야 아 너 연보성 네가 보냈지 장기후방 그 사람이 날 보냈어 장기후방을 니 12월달 장기후방 왜? 연보성 때문에 아까 연보성 때문에 남 탓을 해 왜 자꾸 나 남 탓 존나 쩌는 거 같아 아까부터 나 남 탓 같은 거 알 줄 모르는데 왜 연보성이 왜? 오빠가 자꾸 만라인데 나 세운 다음에 어 나 엔탈 나가기 위해서 욕먹기 나락다한테 욕먹기 하고 근데 지금 내 입장은 뭔지 알아? 네가 그러고 있어 영보성 마냥 아 진짜 미안해 봐줄걸 아니 말아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말하지 그러면 장기후방 이 새끼 타신 줄 아세요 카톡으로 좀 살살해줘 오세블리 이러면 내가 아 오빠 알겠어요 할 텐데 왜 말을 안 했어 난 몰랐지 나 눈치 없단 말이야 어 눈치 없어 보이더라 오프닝 토크 때 존나 힘들었어 아 진짜 힘들었어? 어 진짜 미드빵할걸 얼마나 이제 진짜 게임만 친해지는 거 없어 진짜 게임비잖아 너 이거 먹지? 응 나 좀 떠먹을게 응 오늘은 부일까지 올린다 아니 2연승 노방종 가자 그게 낫지 나 진짜 아 그게 더 빡세냐? 나 지금 부일 노방종? 부일 노방종 빡세지 2연승 노방종 2연승 노방종으로 할게 오늘은 그게 나 그렇게라도 해고 인정받아야겠다 2연승? 응 아 내가 진짜 질 줄 몰랐어 이길 줄 알았어? 어? 이길 줄 알았어? 당연하지 아까까지만 해도 다 이긴 그거였는데 내가 너무 급발진했지 좀 내가 그렇게 하다 졌어 스톱보한테 급발진하면 안 돼 급발진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서서만 받아먹었어도 되는데 맞아 맞아 방송이 켜있으면 마음이 졸 나도 맞아 뭐가 보여줘야 되겠다 뭐 약간 나도 맞아 내가 그렇게 당해봤지 이렇게 한 단계 상담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어 누구보다는 잘한다 하는 사람 있어? 오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롤 잘한다 나보다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어 왜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그래 아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새끼 나한테 진 게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쁜 일이야? 나도 그렇지 않아 이 자식 피도 눈물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이 자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애 아니야 근데 나 첫 번째 판은 진짜 분리했어 룬 잘못 맞춰가지고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해 진짜 이겼으면 그만하는 거야 알았어 더 그렇게 찡찡해 들었잖아 룬이 룬이 뭐 장비가 너 뭐 챌린저인 줄 알겠어 챌린저 하면 상관이 없지 여러분 좀 봐줄 걸 그랬나봐요 어떡해 그 말 하라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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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좋다 너 쫄았지 살짝 응? 나 화난 거 같아서 아유 졸버새끼 나 좀 소심해 쫄지 봐 방송끼고 화내는 사람이 어딨냐 있어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여보 성렬다 아 아 유튜브 언급 안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 어? 어? 아직 그래도 접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프레임 씌워버리네 아니 아니 나는 오빠가 하는 말 고지것들로 잘 듣는단 말이야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난 진짜 난 얘기를 하자면은 난 진짜 삼렙개는 못 봤어 듣기만 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삼렙개는 실화야? 나도 나중에 봤어 그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로 봤는데 보석이가 이 방송 보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너무 얘기하면 약간 뭔가 약간 돌림하는 느낌이잖아 살짝 그래 그러지마 좀 왜 그랬어 왜 얘기를 꺼냈어 나 좋으니까 불안한 거 많이 하는 거지 나도 좋으니까 얘기한 거지 삼렙개는 뭔데 얘길 해봐 아니 얘기하지 말자면 아니 나 아는 얘기인데 뭔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는 얘기 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안 좋은 거고 있는 얘기로 얘기하는 건데 뭔데 근데 진지해 나도 자세히 몰라 몰라? 응 나 그때 평방으로 못 봤어 오세블리 오세블리 맞어 처음에 무드컵 나갈 때 오세블리랑 아니야 무드컵에서 나 미드가 아니었는데 무드컵이 아니라 어 CK 응 근데 나는 근데 나 미드 하는 거 봤는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런볼이랑 이런 거 응 잘해 너보단 근데 이제 미드는 나한테 진짜 안 될 거 같아 안 돼 안 돼 정전을 잃었어 너랑 만나인 쓰는 것도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수치야 수치 아 괜히 일어나다 나는 보통 CK를 쥐고 나서 아 저한테 병 느꼈어 이러면 보통 아 뭔 소리야 티미모트 이러는데 네 병 느꼈어 근데 어 나 인정은 해 어 아니 되게 인정은 해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 내가 너한테 들어본 결과 너한테 한 번 물리면 평생 고통 받을 거 같아 진짜 진짜 물리면? 어 한 번 뭐 뭐 있잖아 그런 거 허점이나 트집 잡힌 지금 물린 거야 일대일 처음이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때 이미 물린 거야 이런 내용 방송 접을 때까지 남순이 그 미드는 장 발랐는데요 그럼 평생 이렇게 입안주 오르내면서 나는 근데 사람이 아닌데 얘한테 오르내내라 하면 이제 내 실력이 저평가 되겠다 아 내가 사람이 아닌 건 맞지만 그만해 아니 뭐야 본인이 해놓고 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이것까지만 할게 더 사람이 사람들도 느꼈을 거야 와 쟤네 둘 다 진짜 사람이 아닌데 남순이가 좀 더 사람이 아니다 맞죠 맞죠 이거 오빠 그래봤자 야 문 걸어 담궈 왜 안 가고 싶어 아니 그래봤자 똥오줌이야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그러면 아프리카 탑라인은 누가 제일 바닥인 거 같아 바닥? 아 바닥이라면 좀 그렇고 감스트 감스트 벼룩 수준 맞지 아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빼고는 아 나 감스트는 인정해 자 감스트는 자 벼룩 수준이긴 해 해봤어 상대로 어 나 여기서 우리집에서 우리집 와가지고 라인전을 했어 졌어? 두 판 다 이겼어 그냥 갖고 놀았어 근데 나 나한테 내가 감스트한테 졌으니까 그럼 감스트한테 진 거네 아 이렇게 서열 정리가 됐네 아 근데 뭐 그 이후에 또 내가 늘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든지 어떤 거에 있어서든 그 있어 상성이란 게 있어 상성 아 인간 상성? 난 너한테 벽을 느꼈어 아 이게 약간 뚝가맞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원래 쪼고 들어가면 지는 거잖아 너 봤을 때부터 피티에스도 와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럴 수 있어 내 벽을 좀 심하게 느껴가지고 원래 그럴 수 있어 어 맞아 인간 상성 있지 인간 상성 있지 네 라이벌이 누구야? 라이벌? 응 음 너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롤 라이벌 또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아? 연복? 아 원래 나랑 비슷했거든 근데 엄청 늘었어 그래서 내가 좀 그 사람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응 진짜 내가 처음엔 내가 패서 막 쏠킬도 하고 그랬어 미드에서 응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 늘었더라고 내가 인정했어 나랑 비슷했는데 내가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늘면 침팬치 맞아 걔는 아 늘어? 아 진짜 나 그럼 우리 너무 그 사람 얘기만 하는데 근데 늘었어 엄청 아 뭐 좋은 사람 얘기하는데 뭐 어때 맞아 그리고 좋은 얘기잖아 챔피폭이 엄청 되게 이상한 것만 했었는데 팀 게임용으로 많이 늘었더라고 맞아 여자 쪽에는 없어? 여자 쪽에? 응 내가 웬만한 나랑 비슷한 사람들 다 붙어봤거든 응 뭐 애교용 오리 뭐 유소나 등등 되게 많이 붙어봤는데 응 그냥 우리 우리 라인은 그냥 팀빨인 것 같아 정글 차이 비슷비슷해 그냥 챔플 누가 뱀픽을 잘하냐 정글이 봐주냐 안 봐주냐 정글이 좀 봐주면은 맞아 맞아 우세가 돼 맞아 겉부도 있고 그리고 합다 때 좀 다른 라인 더 잘해줘야 돼 그냥 그리고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지 막 실력이 그렇지 않아 정확히 봤어 응응 비슷해 근데 오빠가 아닌 것 같아 그니까 기본 그 베이스 아 나 좀 까잖아 그냥 아니 베이스 아니 베이스가 달라 그래도 그 롤비들은 롤 하단 가닥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연습 안 해서 좀 내가 벌칙 같은 거 많이 했었지 근데 뭐 연습할 시간 없어 뭐 연습 차라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낫지 않으니까 아 진짜 먹어 먹어 아니 연습했는데 못해봐 그러면은 더 비찬 거잖아 차라리 아 바빠서 연습을 못해서 와 지금 이제 너 얘가 뒷구로 다져진 애들이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CK 쳐 발라놓고 지금 터는 거 있지 그 상황을 즐기는 거 같아 아니 안 털 거면 롤을 해야지 현실 뒷구맞고 있어 지금 안 털 거면 롤을 해야지 그치 나는 음 맞아 내가 제일 못하겠니까 인정하지마 죽을까 그냥 아니 인정하지 말고 잘한다 해 그냥 현실 조리돌림 나 잘해 응 난 실수했다 해 그냥 컨디션 안 좋았다고 응 컨디션 안 좋았어 컨디션 안 좋았어 오늘 3시간 밖에 못 잤잖아 아 진짜? 아 진짜? 어 3시간 밖에 못 잤어 와 3시간 밖에 안 돼 오늘 섭외 내가 진짜 2시간 전에 했거든 2시간? 아니 뭐 아까 방송 뭐 한 달에서? 진짜 섭외만 진짜 불을 끼고 했지 진짜 진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2시간 전에 응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고양이? 응 고양이 좋아해? 응? 좋아해? 응 알레르기했어 털 알레르기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여자가 여자면 어떡해? 응? 여자를 만났는데 고양이 키우면 어떡해?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고양이는 따로 보면 되죠 고양이 키운다 그럼 그 집으로 안 가면 되죠 아니면 약을 먹고 간다든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 아 약 먹고? 응 고양이 보러 올래? 우리집 올래? 이렇게 했어 고양이를 왜 봐 널 보러 간다 해야지 아니 고양이 집에 있는데 그럼 어떡해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병원 약국에서 약을 먹고 간다고 털 알레르기 응 어떻게든 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트집이 아니라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했을 때 생각해 주는 거지 만약에 고양이 키우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있을 때 이렇게 그럼 네가 여자친구랑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응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봐 만약 좀 기분 좋게 아 그러니까 고양이 보러 오라고 했는데 알레르기? 응 알레르기 생각 어 뭐 나 뭐 거절을 하라고? 응 자기가 우리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보러 올래? 너가 원래?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귀찮은데? 귀찮아? 응 내가 귀찮아? 가기가 귀찮아 와 귀찮다고 말했잖아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지마 그만 와 와 이렇게 아니 연고백 1차임 알아? 약간 그 느낌이야 아니 아니 원수야? 아니 원수는 맞지 근데 이걸 네가 잘 해줄 줄 알았어 너는 너만의 그 스타일이 뭔 거지 아니 나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만나지 안 만나서 생각으로 얘기했지 근데 매력있긴 하네 고양이야 나야 난 택하라고 그건 아니고 집사들 일어나 지금 근데 나쁘진 않네 아니 고양이는 내 알레르기가 있으면 진짜 힘들어 저렇게 안 하지 고양이 알레르기 심해? 나도 있어 근데 있는데 그냥 키우는데 적응된다고 하드만 응 키우면서 고양이야 나야 진짜 무슨 초등학생이야? 원래 남녀는 만나면 다 초등학생이래 너 연애 얼마나 해봤는데? 나? 나 할 만큼 했지 한 다섯 여섯 번? 응 많이도 했네 뭐 많이도 해 그 정도는 만나봐야 남자를 알지 니 남자 많이 알아? 어 그래도 위아래로는 좀 만나본 것 같아 연아도 만나보고 왼성도 만나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는 어떤 거 같은데? 남자는? 응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정신연령이 중요해 나이는 그냥 나이고 응 어려워도 성숙한 애들이 있고 나이 많아도 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쓰레기한테 데워봐야 돼 그래 안 그냥 더 나이 들었을 때 안 당해 내가 좀 많이 데워봤거든 그니까 많이 만나봐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많이 만나봐야 돼 그렇지 뭐 CS도 먹어봐야지 CS를 먹는 방법 알듯이 그치? 내 말을 잘 안 받아 아니 어떻게 받아 이거를 그치 그치 경험이 중요하다 알았어 오빠 쓰레기야?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쓰레기라는데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 뭐 갖고 놀았어? 어? 아니 프레임 씌우지마 아니 그니까 그냥 아무튼 어떤 쓰레기였는데? 진짜? 왜 그랬어? 왜 가지고 놀아 순수한 사람을 받아주니까 1절 2절 알았어 뭐라고? 아니 어떤 쓰레기 만나면 돼? 너는 뭐 바람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너가 연애하잖아? 쓰레기가 아니라 나는 진짜 폐기물이 될 수도 있어 너한테 진짜 와 이렇게 갈구구만 남자친구를 이렇게 하대한다? 와 그럼 나는 아니 내가 관심있으면 안 갈구겠지 넌 그래도 갈구겠지 아니야 아니야 나 엄청 약간 현모양처 스타일이야 진짜 아 압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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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압류 압류 아니 아니 폐기물이 뭔지 보여줘? 그게 아니라 압류 압류? 아 다 맞지 맞아 맞아 아 진짜? 이런 스타일이야 압류 나 알아봤다니까 압류 아 너무 비꼈다 아니 아 진짜? 아 맞아 맞아 쓰레기를 만들어버리네 약간 지구지순한 그런 성격? 일단 놀 땐 또 재밌게 놀고 내가 너랑 약속시간에 지가 그랬어 남자친구인데 먹어 먹어 돼 지가 그랬는데 내가 자꾸 부정해 너가 말 이겨먹으려고 너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지 한번 해봐도 돼? 오빠가 늦은 거야? 어 내가 내가 근데 뻔뻔해 액션 미안해 왜 이렇게 늦었어? 차가 막혔어 아 좀 일찍 넘으면 되잖아 다음 달찍 넘을게 아 진짜 나한테 뭐 안 미안해? 나 지금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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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? 응 나 지금 추운데 밖에서 한 시간 기다렸다니까? 안 미안해 춥지게 영어린다 아니 내지만 늦는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그냥 쌩까는 거 무슨 경우야 오빠 미안 미안 이따가 다음부터 말할게 미안한 건 맞아? 응 뭐 다른 거 뭐 먹을래? 여기 맛있다는데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왜 늦었냐니까? 시키고 먹자 시키고 5년동안 먹을 수 있잖아 그걸 저기요 내가 오빠 나 말 아직 안 끝났다니까? 어? 오빠 말 아직 안 끝났어요 해 알았어 알았어 난 여기 듣고 있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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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하면 안 돼? 안늦 안늦 너무 많이 받아 내가 안늦게 오케이 또 늦을 어떻게 할 거야? 그때 말해 왜 그래 뭐지 갑자기 뭐 그분이 와? 아니 뭐 아니 뭐 뭐 딴 녀자 생겼어? 뭐야 그렇게 까냐 또 아니 왜 이렇게 막대해 오빠 왜 그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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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안그랬잖아 착했잖아 옛날이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지 옛날에 내가 어딨어 나도 성장했는데 아 이게 성장한 거야? 그치 아 진짜? 뭐 앞으로 바뀔 생각은 없어? 네가 바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바꿔? 나 다 받아주잖아 오빠 더 받아줘 그럼 하.. 잠깐만 와 그래? 아 진짜? 어 잘한다 말 잘한다 너 해봐도 못해 너 이게 이게 해봤어야 돼 약간 지구지수단 그게 하면은 내는 진짜 방송 있으니까 이런 거야 너 어디까지 갔어? 이게 어 아닌가 아니라 이 새끼 왜 이러지? 이 생각도는데? 너 바로 박차고 일어날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진짜 현실로 그치? 어 나도 이럴 때는 안 해 안 하는데 아니 이수가 헤어지자는 거 아니야? 헤어지자는 거를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걸 해결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 남녀 다 해볼게 해볼게 어? 오빠 혹시 뭐 힘든 일 있어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연기라고 지랄이야 정말로 끝났다고 그래 알았어 나 연약가잖아 아 맞네 이런 상황극 좀 좋아하거든 진죽 들어가지 약간 약간 당황했지?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그냥 안 한 것 뿐이야 찐텐으로 갈까 봐 근데 그렇게 하는.. 뭐래 정답은 없어 원래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해보라고? 못 받아줘 이거 난 뭐 풀어줘 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냥 어떡해? 안 풀어지면? 응? 안 풀어지면 어떡해? 그냥 이러고 데이트하고 끝이야? 아 이런 상황이 없었어 어떤 스타일이야 연애할 때 그니까 무뚝뚝한 스타일이 아니면 진짜 애정 표현 많이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 고민이 좀 많거든? 응 근데 거의 연애를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 몇 번 해놨는데? 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혹시 띄엄띄엄 인연은 좀 있었어 아 근데 이제 연애를 하진 못했지 많이 뭐 소리야? 연애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해줄래 뭐 소리야 그니까 약간 이런 극한의 상황들을 많이 안 갔어 그.. 그.. 중간에 이제 딱 이제 끊긴 거지 이제 그래서 대처법을 잘 모르긴 해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해줄 거야? 커피 약속도 못 잡는데 먼 년에 응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해줄 거야? 그냥 그때 알아야지 그거 뭐 어떻게 계산하고 사냐 나는 이게 싫어 그니까 이게 너 질문에 너 현실하고 너하고 좀 다르지 너 방송하고 응 그치 그치 근데 나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보통 BJ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 난 좀 너무 틀려서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적응 안 되나 봐 응 또 이런 매력도 나는 현실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방송으로 어쨌든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게 된 거잖아? 호감을 보인 거잖아? 응응 저 사람은 괜찮다 방송 모습이 끝나서도 그럴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다 막 이러니까 약간 좀 아..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이런? 뭐 싫은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경험 좀 약간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있어 내가 좀 안 그래 그냥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아 그건 아니야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은 너무 산으로 갔는데 연애하면은 잘해줘야지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이거 너무 질문이 어려운 거 같은데? 아 질문이 너무 어려워 그냥 근데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과묵하게 뒤에서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대놓고 막 애정표현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으니까 오빠가 좋으면 뭘 해도 좋을 거야 그럼 뭐 걱정하지 마 코트 형이랑 나 나를 알고 지냈 때 여자친구가 한 번 있었어 그때 방송 쉴 때야 내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번호 써가지고 사귀었다 했잖아 딱 한 번 코트 형도 코트 형도 이건 알아 사귀긴 사귀었어? 내가 코트 형이랑 안 지 몇 년 3년 4년 동안 여자친구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 진짜 응? 사귄 건 맞아? 어 진짜 사귀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야 혼자 사귄다고 생각했을까? 아 장난이야 응 사귀었지 알았어 알았어 오래 못 맞았어? 응? 안 맞았어 응 아 쓰바 맨날 이제 줄까? 응 아니야 너 안 먹을 거란 거지 응 뭐에 터졌어 응? 뭐에 터졌어 상상했어 뭐가 안 맞았을까 응 너 뭐가 맞는 게 중요하냐? 오순코드 너 깻잎이니까 물어볼게 너 뭘 잘하면 좋나 멋있어 어 어 내 주의가 그래서 막 좀 푸루 푸루? 아니 푸루 푸루 아 또 푸루 너는 푸루 라인인 줄 알았잖아 나는 푸루 아까 내가 좀 있어 너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넘어가 넘어가 어 아니 뭐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아니야? 응 맞아 푸루 모세네 그냥 어 말해 말해 그냥 푸루 선수들이랑 되게 예쁜 사람 막 사귀는 거 많이 봤거든 롤 하는 애들 중에 맞아 맞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롤 잘하면 멋있어 보이긴 해 너 혹시 모르는 건 애도 지금 푸루 선수랑 사귀고 있었지도 나? 나 푸루 선수? 응 다 만나잖아 뒤에서 뭘 만나 아니 인연이 없어 어떻게 연락하냐 나 연락을 못한다니까 너 누구 팬이야 나 쵸비 쵸비라고 하나 나 모르지? 얼굴은 몰라 이름은 들어봤어? 응 쵸비 들어 봤지 위드라이너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해 확실히 응 쵸비 잘하잖아 근데 내가 나보다 롤 못하는 남자를 한 번도 멋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? 너보다 못하는 남자가 어 근데 나보다 못하는 남자를 보고 하지마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어 역시 생각났지 그건 아니고 약간 막 이런 말 해도 되나 오빠인데 약간 보호본능 약간 모성애? 어 진짜 뻥한 질의 오름이 생기는 거야 아 씨발 나 밤새 롤 해야 되겠다 연습해야 되겠다 쵸비로 꿈꿔야 해 막 내가 알려주고 싶어 막 성장시키고 싶어 모성애는 안 좋은 건 태연아 처음 느껴봤어 그런 감정 그게 누군데? 뭘 야려 누구냐 야리다니 나야? 눈빛으로 말한 거야? 어 그니까 보성 오빠는 저도 그냥 간수트 아니야? 아니 아니? 나한테 전 지지 않았어 그 사람은 아 나구나 아니 근데 내가 모성애를 느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호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니까 막 아 롤 못하는 남자도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응 그치 그치 그래서 그 별로는 상관없다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건 알아 나는 그래 나는 나보다 롤 잘하는 여자 별로 싫어 내가 좀 감싸주고 알려주고 그거 진짜 없지 않아? 옆에서 막 아 뭔지 알아 내가 알려주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토닥에 주고 싶지 내가 막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건 싫어 난 그냥 풀 안기는 건 싫어 난 내가 나보다 잘해야 돼 아 못해야 돼 잘 없지 않을까? 응? 일단 롤비는 다 못 만나겠네 그러면? 응? 롤비 여자는? 롤비? 응 아니 오빠가 또 늘어나면 성장하면 되니까 그래 맞아 원래 남자들은 근데 좀 알려주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받는 거 보다 근데 확실히 잘하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해 뭐든 잘하면 멋있지 응 뭐 잘해? 나? 응 나 요리 요리? 응 왜?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뭐잖아 요리 중에 뭐? 그냥 막 진짜 웬만한 거 한식 위주로? 한 번 해줘 갑자기? 아니 그러니까 뭐 형님보다 못하면 그게 사람입니까? 미니언이지 아니 뭐 내가 집에서부터 엄마 요리하는 거 많이 도와드리고 했어가지고 뭐 뭐 갈비찜 뭐 이런 거? 갈비찜? 뭐 갈비찜 김치찜 찌개류 막 닭도리탕 이런 거 그럼 내가 만약 이기잖아 김밥 내가 실버 도시락 도시락 찾았어 아니 나 실버는 그거 못 꺼는구나 어차피 그 기간이 안 맞아서 나중에 이렇게 하자 갈비찜 나중에 해줘 갈비찜? 응 그래 나 도시락 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갈비찜 좋지 너 다 먹었어? 응 응 계속 먹고 있는 거지 아까부터 응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응 배불러서 나도 니가 안 너 계속 먹는구나 하고 나도 입 짧거든 응 나는 응 밥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응 아이고 소리소리 너 많이 시켜주셨다 응 깨닭충이 아니라 시켜주시는지 모르고 밥 먹고 왔어요 2시간 전에 섭외 돼가지고 그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좋아하자 덕분에 와 나 2연승이지? 맞다 그래도 한 번 확인해야 될 거 같아 2연승? 응 담배 좀 펴고 와 나도 담배 안 펴 알았어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3인칭 알았어 그러면 말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 어? 말 안 하고 가면 되잖아 말해줘야 돼 연보성처럼 그 사람 왜 이렇게 연구 많이 돼? 무성이는요 여생이 언제 와? 물 방금 여자가 물 먹으니까 섹시하긴 한다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나 미친은 맞아 어디가 돼? 핸드폰? 내가 또 롤 못하면 돼? 그러면? 어? 롤 못하면 돼? 롤판에서 꺼줘 아니 여러분 뭐 롤판에 뭐 되세요? 왜 내가 왜 꺼줘야 돼? 아 그럼 아니지 근데 왜 일어났어? 어 핸드폰 핸드폰 아니 핸드폰 아니 핸드폰